XSFM입니다. IDWK 19대 3대 3, 20대 4대 3 2010년대 이후에는 지역당도 안철수신당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만큼은 대전의 오묘한 밸런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19대에는 선진당, 20대에는 국민의당이 높은 득표율을 보였죠. 87년 신민주공화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역당도 중도 제3당도 없는 총선입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대전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대전광역시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퓨처농축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퓨처농축산인 정정입니다. 민생덕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은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 오버뷰 충청권에서 지역구 획정이 달라진 곳은 세종뿐입니다. 대전도 그대로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통합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7개 지역 전지역구에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이 한 곳에 자유공화당이 세 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구 대덕구에 있는데 더 있나요 에디터?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역시 의원은 서구 제6선거구에 구의원은 서구 나바선거구 유성구 다선거구에서 열립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아름다운 재단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대전광역시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광고입니다. 어이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하냐? 이렇게 피곤한데 밤에 집에 가면 자야지. 요즘 같은기나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야왕데이 어 그 무슨 야왕나이트 체내 흡수를 높인 농축풍산 야왕데이 어? 평산네이처? 광고를 하고요. 야왕이 돌아왔습니다. 야왕 그거 할거라고 머릿속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어. 해보고 싶었어. 윤건성 보고싶네요. 네. 종종 야왕의 시임이 그립다는 분들을 만났습니다마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주변은 없었습니다. 유명상 피지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광고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왜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할 길이 없다는 건기식? 그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제품이 바로 야왕입니다. 처음에 평산네이처 사장님이 저희한테 이 상품을 들이밀면서 되게 미안해했어요. 다른 데에는 납품을 해도 여기는 안 받아줄 것 같다라면서. 아니 광고주를 얼마나 푹 대접을 하길래. 저희도 안 받아주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품이 좋아서 하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튼 야왕 솔루션 데이는 데이는 고농축 홍삼. 야왕 솔루션 나이트는 옥타코사놀과 아연이 메인 성분입니다. 새로운 버전인 야왕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홍삼이 말하면 입만 아픈 유명한 성분이 넘어가고요. 농축이 잘 돼 있죠? 나이트에 들어있는 옥타코사놀. 이게 뭐냐? 수천 킬로미터를 날면서도 거의 쉬지 않는 철새들의 바로 그 에너지몬이라고 하더군요. 이번 총선에서도 이거 많이 드신 후보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충청권에서 많이 드신. 옥타코사놀을 먹어서 그런 거라면 방지할 수도 있겠네요. 여튼 이 옥타코사놀이라는 거는 주로 쌀같은 국류나 과일의 껍질 부분에서 얻어지는데 이게 그 양이 허탈을 정도로 적대요. 양이 적었다는 거는 희소하다는 거니까 귀하다는 거잖아요. 귀한데 왜 그렇게 열심히 얻으려고 하냐. 좋으니까. 지구력 향상, 근육 내 지방 분해, 피로 감속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에 좋다는데 여성도 많이 드신답니다. 네. 사용 후기에는 지금 여성분들이 드시고 몸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좋아요. 이걸 먹고 그 활력을 어디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내가 먹고 데스연에다가 써야겠다. 근데 실제로 저와 윤세민은 국감할 때 야왕의 도움인 것 같은 활력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말 잘한다. 활력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야왕을 먹었어. 이게 꼭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액세스몰은 펜쉐된 몰의 장점을 살려서 평산 네이처에서도 못 사는 단독 특가로 판매합니다. 최대 5만 5천원쯤 쌉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세요. 야왕이 귀환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공동화된 구도심의 표시임은 지역색 위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13대 총선 이후에 충청도당이 늘 강세인 대전동구. 신민주공화당 자민련 자유선진당을 앞에서 13대부터 19대까지 10석 중 6석을 차지했고 19대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도 29%에 육박하는 높은 득표를 냈고 3위였지만 1위와 5%도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시골 한복판의 우툭솟은 정말정말 화려한 본 PD가 보기에 서울시청이나 용인시청보다 두세배를 화려한 유리궁전 동구청을 지은 옛 동구청장이 이곳에서 3선을 노립니다. 이제껏 대전동구는 3선 의원이 없었습니다. 여당의 도전자는 변경됐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36세 남자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 가운데 최연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지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 민주당 경선에 들어간 49세 이하 예비후보들 중 승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구청은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표차는 7% 안쪽이었으니 험지라고 볼 수도 없는 지역구에 젊은 7년차 보좌관이 경선 승리를 한 것은 인재란 인재가 다 몰린 여당에서는 상당한 이변입니다. 대전생 서대정고 서울대정치학과 육군병장 만기 인천 부평 의뢰 3선 홍영표 의원 보좌관 생활을 7년 했습니다. 나이로 보면 거의 유일한 사회 경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보좌관 출신 후보는 자기 입을 쓰거나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출마하면 검사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2012년 서울경제의 기고한 칼럼이 이번 선거정부 기전의 유일한 사회에서의 기명 칼럼 같습니다. 일부분 읽어드리지요. 제목 노동부 최저 기금운용 인력의 역설 놀라운 사실은 약 11조원의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고용부 직원이 단 3명뿐이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기금운용 파트는 정부 전체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부서가 아닐 수 없다. 3명이 11조원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면 그들의 천재적 능력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적은 인력 때문에 오히려 커다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역설적 현실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 펀드평가사, 사무위탁사 등 기업들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정부 인력이 적다 보니 투자상품 선정 과정부터 판매사 위탁에 의해 이루어진다. 직접 투자상품을 선정할 여력이 없어 판매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불된 판매수수료는 5년간 약 217억원에 이른다. 연봉 1억원의 전문가 40명을 채용할 수 있었던 금액이다. 또 적은 인력은 자산운용의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에 한계를 가지게 한다. 지난 2010년부터 11년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운영기준보다 높게 유지됐지만 즉각적 모니터링과 주식상품 판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75억원의 기대수익 손실이 발생했다. 이 또한 적은 인원으로 인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재미있습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반대로 지금 이 상황을 반면교사로 생각하면 국민연금운용기금본부의 어마어마한 인력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상황이 이해가 잘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정치한 사람 같아요.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이장우 55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충남 청양 출생이고요. 청양 남양초 동영중 대전고 대전대 행정학과 대전대 대학원 행석박 육군병장 만기 전역이고요. 정가가 두 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 94년 7월 14일인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까지 벌금 150만 원을 2011년에 받았습니다. 재산은 12억 5951만 7천 원인데요. 건물이 19억 정도 되고요. 예금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채무가 11억입니다. 정치하는 거죠? 네. 실성 없는 건물주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뒤에 건물 이야기 나올 겁니다. 16년 건물은 7억 7천만 원이었고요. 16년에요. 채무는 왜냐 지금 재산이 없으니까 뒤진 거죠. 채무는 2억 5천만 원 많이 줄었습니다. 건물과 채무가 동시 증가 추세였습니다. 건물값은 오르거나 새로 사는데 그만큼 채무도 늘고. 그냥 한국적인 부동산 투자하나요?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주요 당직 의외로 호적이 깨끗합니다. 옮겨다닌지 않은 거죠. 아, 그러네요.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44.44% 출석률. 사법개혁 의지 없는 걸로. 그렇죠. 이게 사법개혁이라서 사로 맞춘 거네요. 라임을 맞춘다고. 그러니까 지금 홍신호 때문에 망가졌어요. 사계특위는 전체적으로 통합당 후보들이, 통합당 의원들이 잘 안 나갔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의 83.61%, 본회의 출석률은 84.52%, 원안 가결된 법률안도 없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법률안도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19대 대선을 치르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률안이죠. 그러나 계류 중입니다. 당시 대선에 대한 인식이 가짜뉴스의 음해 정도, 이런 정도로 아마 아실 겁니다. 선거용으로 냈던 법률일 수도 있네요. 가짜뉴스 단속법안은 많이 냈어요. 같은 당에서는 장재원 의원도 낸 적 있고 여러 명이 냈습니다. 아까 건물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는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3층 상가가 지금 대전역 인근에 있는데요.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개발 사업비를 따냈다는 의혹이 계속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상가가 아닙니다. 2017년 4월에 매입자금 65%를 무려 은행 대출로 메꿔서 매입을 한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거기 개발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거냐고 물어봐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왔다고 합니다. 와, 되게 투명하다, 이 양반. 초심으로, 근데 이제 설명, 아이들이 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원의 임대비가 너무 비싸서 건물을 샀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국비를 따내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보통 아버지는 아닙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백척간두에 놓인 대한민국 살리고 동구와 대전 그리고 충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드르나마나한 출마의 변을 읊어주는 이유를 청취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3선의 느긋함일까요? 게으름일까요? 네, 끝. 이렇게 동구 후보 끝?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81년도부터 전국구 포함 6선을 한 전형적인 육사 출신 민정당 막내 강창희 의원의 홈그라운드가 대전중구입니다. 강창희는 90년 이후 중구에서 4선을 하고 두 번 낙선했는데 그를 두 번 이긴 인물은 탄도리로 17대에 들어왔다가 대전시장 후보 안시켜주자 열린우리당을 박차고 자유선진당으로 간 재선의원 건선택입니다. 이 사람은 이후 세정치연합으로 돌아가 시장에 당선됐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지요. 둘 다 중앙에서 별 족적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강창희는 국회의장까지 올라갔지만 활약했다기보다는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잘 있던 인물로 평할 수 있습니다. 레이닝 챔피언은 통합당이고 황, 운하, 57세, 남자, 대전생, 산성초, 동산중, 소대정구, 경찰대, 법학, 경찰대학 1기 졸업하자마자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두환 중간때부터 노태우 말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광역지자체마다 한두 명씩 경찰 출신 후보가 포진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시즌인 88년 초 젊은 경찰들과 경찰대 재학생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선언문을 냅니다. 87년에 경찰들이 고생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요. 그해 가을 야당에서 경찰 중립화를 위한 경찰 법안을 발의하고 91년에 제정되었지요. 이때 이름을 넣은 많은 젊은 경찰 중 하나였습니다. 경호실에서 봤을 때도 전두환이 별로였나 봅니다. 무려 경호실에 있던 경찰이었으니까요. 07년 한화 김승현 회장의 청계산 보복 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청장 퇴진 의견을 밝혔다가 감봉을 당했고 경무관이던 16년 소셜에서 당시 경찰청장이던 강신명 씨에 대해 다른 자리 욕심에 매몰되어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봤다는 평가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징계 위기를 막기도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람이겠네요. 네. 정치권이 얽힌 검경의 여러 가지 상호보복의 수사에 시작이 된 사건인 검찰 고래곡이 반환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시스트한 인물이지요.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억울해서라도 출마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을 반대하는 경찰 내부 인사든 검찰 쪽 인사든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이든 본인이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기 딱 좋죠. 그렇죠. 네. 어딨어. 전체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에 있어서 가장 목소리가 큰 경찰 고위 인사였으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는 스킬에 있어서도 초보 수준이 아닌 인물입니다. 치안감으로 퇴직했습니다. 공약 보시죠.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국회의원 뚜까펜은 마조이즘 공약들 가운데 그나마 근거가 있는 공약입니다. 외부에서 결정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모양이 빠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류의 공약이 많이 나오게 만드는 데에는 20대 국회가 당연히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파행도 가장 많았고 법안 채우려율도 가장 낮았죠. 임대주택과 복지관이 붙어있는 공공실버주택 확대는 요즘 시즌에 아주 중요한 공약입니다. 특히 대도시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좁은 땅에서 요양원을 넓은 주택단지로 바꿔내는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약한 고리로 계속 남을 테니까 말이지요. 무장해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같은 세세한 중앙 공약도 있습니다. 웰다잉에 관심이 많은 후보입니다. 물론 검찰에 대해서는 웰다잉이 아니라 노킬 올데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통합당 차 안에서 나오신 거죠. 이동하시다가 대전선화초 대전보문 중 서대정구 당국대 토목공학과 당국대 대학원 행석사 육군병장 만기전역 정가는 없고요. 재산은 8억 7,710만 원. 건물이 약 4억 2,360만 원이고요. 예금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16년에는 예금이 1억 4,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잠깐 동안에 예금을 확 늘렸네요. 그렇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었고요. 새누리당 대전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국교위의 95.45%, 본회의 출석률은 94.19%. 계료 중인 법안인데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법이 그나마 근로기준법인데요. 이게 건설 노동자에 관련한 법이더라고요. 국내 근로기준법이 국내 회사에서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건설업 같은 경우 해외 파견이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 수주를 많이 못 따온다. 그래서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거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내보내면 해외 노동법을 지키게 해라 라기보다는 국내 노동법을 안 지켜도 되게 해라가 본의의 같이 들리네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계료법안이지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한 거죠. 혁신도시에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각자 모든 정치인들이 이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각자의 커리어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 거죠. 대전 중구인데 혁신도시 안 싫어하나 보네요. 네. 대전은 울산 청주와 더불어 노잼, 노맛도시로 꼽히고 나고 이게 또 기묘하게 셀프 디스의 놀이기도 하거든요. 대전에 맛집이 어디냐 그러면 그냥 프랜차이즈 가라 이런 집을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동네가 유일하게 칼국수를 좀 많이 내세우거든요. 베테랑 칼국수. 심각한 디스다. 왜냐하면 대전은 칼국수배면 남는 게 없잖아요. 공주도 칼국수. 물론 지금 총수자 여러분 기준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빵집 제외. 빵집 제외. 그렇긴 한데 셀프 디스를 하는 놀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역한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그렇죠? 그렇죠. 여하튼 그런데 이공양으로 보문산 관광 개발 사업을 꺼내들었습니다. 단어만 나열하겠습니다. 보문산 관광 거점. 대전의 관광 명소 원도신 경제 활성화 아쿠아 월드 목재 문화체험가 오월드 치유의 10. 치유의 10. 치유의 10이면 배고요. 보문양. 사이언스 타워 테마형 베이스볼 드림파크. 이 뿌리공원 나왔습니다. 제2뿌리공원. 제1뿌리공원 알죠? 저거 저거. 가문의. 초계정심은 초계정시에. 가문의 상징을 비석으로 세워놓는. 처음 하는 거. 그 저기 게임에서 나오는 그 세계관처럼. 네. 제 두 번째 또 만든다네요. 그리고 숙박시설 신채호 기념 교육감 무수동 유교문화 발굴 중국어 최대 관광 거점 유엔유의 끝.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막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국회의원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되시는 바람에. 치유의 숲하고 뿌리공원을 한 곳에 만들면 뿌리공원에서 막 좀비가 일어날 것 같네요. 그럼 그건 저 네크로멘서 법안에 의해서 조성돼야 되는 공원인 거. 자유공화당. 사실 저는 오늘 민생 덕질인이 아니라 자유공화 덕질인에 더 가깝습니다. 네. 박태우 56세 남자.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멀리 출퇴근 하시네요. 현중로에 거주하는 고향.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나. 대전에 출마한 고향. 대전에서 자랐습니다. 대흥초 동산중 대전고 고려대 중퇴. 7년에 공백 후 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어요. 경희대에서는 동부과학 석사를 따고 영국 헐대학교로 가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박사를 졸업한 게 96년인데 그때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공공연예 당시 새천년민주당이던 인재해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합니다. 즉 충청형 자유공화당이니 바란만장한 과거가 예상되지요? 그러네요. 따라가 봅시다. 이 충청형 당 셀렉션에 자유공화당이 이제 추가가 되는군요. 아 이게 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3당의 적을 가지기를 좀 오래 했던 정치인들이 있어요. 충청권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슨 깃발이어도 좋으니까 당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국민의당 착시현상의 이유였거든요. 지난 20대 총선에. 그래서 어느 당이든 그 역할을 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유공화당이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04년 17대 총선. 새천년민주당 공선을 받아 고양시 일산갑 의석을 노리고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의 한명숙이 이기고 낙선. 이후 보수인 이인재를 따라 보수권으로 진영을 옮겨요. 출마 지역 또한 자기 출신인 대전시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인재를 따라다니면 스티커를 많이 모으게 되죠. 그렇죠. 그만큼 많이 모으진 않았는데. 아무튼 06년 4회 지선에서 이인재를 따라서 들어간 국민중심당의 공천을 얻는 데 실패. 무소속으로 대전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 14년 6회 지선. 새누리당에서 대덕구청장 후보 공천을. 그리고 7회 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노렸으나 둘 다 실패. 본선에 못 올라옵니다. 이게 학벌하려한 거 봐도 그렇고 실탄이 꽤 있으신 분이네요. 분명 5회 지선에도 뭐 했을 것 같은데 그건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스와 결별했는지 2018년 하반기는 대한외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아마도 5회 지선에서 기록을 찾기 힘든 출마치도가 있었던 정황이 있어요. 확실치는 않은데. 그렇다고 치면 이번이 다섯 번째 출마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출신이 정통 민주당계에서 시작을 한지라 친노계에 대한 적개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노와 좌절이 좀 쌓인 사람은 자칫 사고를 칠 수 있죠. 동교동계 출신들에 대해서 호남가스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과가 하나가 있는데요. 2008년에 교통사고 처리 특립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몰다가 생긴 일일 것이다. 예측하시나요? 저는 이니셜 뒤로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드 포스피드. 현재 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정당 공약을 허평한 상임고문과 함께 발표를 했고요. 지난 지선 때에도 본선은 못 왔지만 정책 공약을 굉장히 열심히 만든 적이 있어요. 외무관, 보좌관, 교수, 공기업이사 등을 역임을 했는데 그러면서 얻은 경험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당무가 너무 바쁜 건지 아니면 공약을 열심히 만들었어도 공천 못 받은 상처가 남았는지 아직은 자기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무소속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현, 봉, 화, 72세, 남자, 직업은 미기재,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력, 대전광역시 중구보문노에 살고 있으며 이력은 전 남대전 신협 이사장 후보자, 전... 신협 이사장 후보자가 되게 중요한 커리어인 것 같아요. 전 부사동 선관위 위원장, 정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외모 평가하기로 했는데 외모도 평가하기 되게 뭐예요. 언론과의 접촉 큰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두 줄짜리 소개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참 찾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때 가뭄의 단비 같은 2011년 충청일보의 한 기사!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던 대전의 현봉화 씨가 중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 62세에 대학에 입학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학도군요. 그렇죠. 대학 입학까지 성공을 해서 지역의 언론이 취재를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현봉화 씨가 그 현봉화 씨인지 확신이 안 서잖아요. 나이도 똑같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무사동 남대전 신협 이사장과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거든요. 와, 되게 일관된 삶이시네요. 네. 신협 이사장에는 출마를 했었죠. 하지만 시의원에는 출마를 안 했는데 9년 뒤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아, 약간 틀어서. 그렇습니다. 높이 도약하기로 했습니다. 꿈은 크기가 지라. 다 찾았습니다. 더 찾아보십시오. XSFM입니다.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빅그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그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그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 투스리에서 헤어로스까지.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대전광역시 서구갑 대전 서구는요. 디펜딩 챔피언들이 한자리에 같은 당으로 갑의 손은 6선, 을의 손은 3선에 도전합니다. 당이 후보가 갑자기 한 명이 생겼어요. 충청의 미래당. 저희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동안 정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각오는 했거든요. 절반 정도 방송했을 때 지금 예상으로는 정당이 최소 4개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선관이 아직 등록 안 된. 사진도 급하게 집에서 셀카로 찍고 있는. 그거 그러면 좀 이따 품아시로 프리스탈하죠. V자 안 했으면 다행입니다. 민주당 후보입니다. 박병석, 68세 남자. 대전 삼성초, 대전중, 대전고, 성대법학과, 성대중문과대학원,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한양대 신방과, 박사. 본인 1병 만기, 장남 2병 만료, 차남 병장 만기. 스무스하게 공천됐고요. 03년 세천년민주당에서 열리누리당을 선택한 것, 그리고 07년 열리누리당 탈당 후, 대통합민주신당 합류 후에 이 둘을 선거용 탈당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당적을 바꾼 적이 없으며 서구 갑에서 국회의원 출마만으로 오전 전승. 서구 역사상 최다선 의원, 충청관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민주당 후보입니다. 70년부터 20여 년간 중앙일보 기자, 주로 경제부. 90년대 후반에 정치에 입문해서 야당으로. 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중앙에 대비. 99년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20대 스탯. 본회의 94.84%, 외통이 89.62%, 공무총리 인사특위 4번 중에 3번 출석. 5선 의원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출석률, 19대에도 20대에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대표발의법안은 28건이고 수정가결 2건 7.14%. 그 중에는 제외 공무원이 미처 날뛸 때 소환 및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대외공관설치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반 같습니다. 대한반영폐기법안 가운데서는 항공기 내에서 미처 날뛰는 사람에 대한 처분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강화유리를 사용한 창문의 경우 비상경 출입창을 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는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등 난이도가 높은 법은 아니지만 필요하긴 한 정도 수준의 입법들이 있었습니다. 통합당 후보는요. 미래통합당 이영규, 59세 남자, 변호사, 충남 서천군 출생입니다. 서천 칠성초, 비인중,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과, 동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석. 정가는 없고요. 경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충남도청 사무관 제30회, 근데 또 사법고시를 같이 합격을 해요. 같이는 아니고 행시도 되고 사법고시도 되고. 천잰데? 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한국교총 교권변호인단 의원이었습니다. 이 정당이 안 그래도 검사정당, 검찰정당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공천예비후보가 5명이었는데 검찰이 검찰 가점을 받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 전 구청장도 있었고 했는데.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이고 연쇄 출마자입니다. 국회의 부의장을 여기만 민주당 5선 의원 박병석 후보에게 4연패, 이번에 나서면 5범, 5범이 아니라 5번째 미치. 전과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출마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다패왕이 되겠죠. 이형교부는 제17대 총선부터 끄고. 전과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며. 죄송합니다. 일본 정당 이름 같네요. 전과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공천권을 안 줄 수가 없는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4번의 총선 모두 다당제의 선거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정리정돈이 돼서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탈당, 무소성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일생의 꿈이 등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등원은 셀프죠. 그런데 그게 유치원은 아닐 거예요. 유치원도 등원인데. 공천 경쟁자였던 김훈규, 조성천 예비후보도 아름답게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세윤 에디터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지지와 불출마 선언이 이제 윤에디터로 위한 선물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후보 그동안 바닥을 많이 기었겠죠. 변호사 경력이 있으니 지역에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많이 해줬고 보통 변호사들이 이걸 통해서 접촉들을 좀 하죠. 그러니까 지역의 서비스,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이영규 후보는 연속 5선을 박병석 의원에 대한 피로감을 기대하면서 젊은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1960년생도 이번에 보니까 딱히 적지 않아요. 내년에 환갑. 그거는 우리가 선거 때 많이 얘기하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그렇죠. 출마하기 딱 좋은 나이긴 합니다만. 선거에서도 늘 박병석 후보를 인식하고 향해 있는데요. 그리고 박병석 의원에 대한 피로감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피로한데. 피로해. 일어나면 오른쪽 어깨에 박병석. 약속 어깨에 도수치료 받고 싶을 거야. 50견이 와가지고 MRI를 찍어봤는데 박병석 의원에 이렇게 어깨에. 막 길 걷고 있는데 도를 하십니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깨에 뭔가가 있습니다. 아 박병석이에요. 이러고 지나가고. 내바라에 찍어봤다고. 박병석 있는 거 안다고.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지. 어표도 있지. 네 번 졌으니까 이거 어표 있고. 상 앞에 매달려 있고. 저랑 같이 가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병석이 형 가자. 이러고 가고. 보통은 가난을 등에 업고. 뭐 이런데. 박병석을 등에 업고. 사전 오기에 도전만 주목받고 있는지라 이렇다 할 공약이 하나도 없네요. 짧은 조언을 하자면 자기만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데이트 센터를 해서 후보 이름보다는 지금 박병석 의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을 졌으면 본인이 무슨 반성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추적해보니까 2011년 선거사무소에 괴한이 침입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정도의 기사만 눈에 뜹니다. 자 총선 후보자로서 이제 그 면모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티셔츠 샘플이 나왔다는데 퀵 받을 주소를 보냈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추가된 충청의 미래당의 이강철 후보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시작은 충청 비래당이었네. 심지어 이당 꽤 많은 걸 찾긴 했는데. 네 저도요. 그 사이에. 자 우리 지선 때 지금 우리 팀들이 한번 겪어봤던 새로 고치자 나온 후보의 발전형이죠. 새로 고치자 나온 당 과후보를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어 정과도 이범이야. 자 지금 김송송 목소리가 아니고 안드로이드다. 그러면 새로 생긴 겁니다. 그 당은 충청의 미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강철 남자 61세 직업은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이고요.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3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라고 경력에 적어놓고 현재는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군부 정책위원장인데요. 선거 이력을 하나만 적었지만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이력은 이번을 포함하면 여섯 번째입니다. 선관위에 잡힌 것만 즉 제복을 빼고 여섯 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은 98년인데 자유민주연합 자민연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유일하네요. 무려 55.8%네요. 그리고 2002년에 무소속으로 낙선, 2004년에 세천년 민주당으로 낙선, 2012년에 무소속으로 낙선, 2014년에 세정치당 이거 아세요? 까먹었어요. 세정치당으로 낙선, 2020년에 충청의 미래당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선을 제외하면 지선 두 번, 총선 두 번에 다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후보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 동네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과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청간위의 정과 기록 유무권수는 두 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후보가 낸 건 세 건이에요. 세 건이에요. 정직한 후보다. 가만히 있자. 이 후보가 59년생이잖아요. 그러면 85년에 몇 살이죠? 26살이요. 26살에 모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4년 거죠? 이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 한남대 총학생회장 당시 총장실 점거에 따른 기물 파손 등의 형의로 학교 측에서 고발당해서 폭력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학생운동 정과하고요.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시면 21세기가 되면 술을 많이 드시게 된다는 임상보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전한 중년을 살다가 2004년에 갑자기 음주운전 벌금 200. 그리고 2005년에는 이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를 안 땄네요. 그리고 술 마시고 또 운전을 했네요. 제가 날짜를 보아하니까 2005년에 같은 달이잖아요. 이게 지금 벌금 맞은 1년 기념으로 친구들이 위로의 술을 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선거에도 전과가 두 건이라고 기록된 거 보니까 앞에 있는 학생운동 전과 있잖아요. 이게 사면복권됐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충청의 미래당은 충청 지역의 보수 성향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국민중심당과 자유선진당 출신이 만든 정당이고요. 원래 처음에는 충청 비례당, 충청당 비례대표를 목표로 창당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후보가 나와 있네요. 8년 전 기록을 찾아서 8년 전의 재산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4억 정도였네요. 지금 더 많아요. 군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약은 대통령 중임제못 부통제 도입. 부통영제 아니에요? 네. 부통영제. 부통제. 부통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부통제 도입. 대통령이 펜을 못 쓰게 하고 붓을 쓰게 하는 거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2012년에는 4억이었는데 2014년에는 재산이 3억 9천으로 줄었네요. 천만 원 정도였나. 천만 원 정도는 그걸로 이렇게 공약 얘기하는데 끊을 거야. 대통령 중임제 및 부통제 도입. 그리고 생계형 부채 탕감이 있고요.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이 있습니다. 충청의 미래당. 아무래도 원내 단체가 원내 정당이 아니면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신생정당들은 주로 가자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가자 코리아. 혹은 가정. 가자 충청. 가정 충청. 가가 충청인가. 가톨릭 충청당. 아무렇게나 좀 짓지. 미래 충청당이라고 해도 앞으로 갈 텐데. 지금도 순번상으로는 한나라당 앞에 정도에 위치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충청의 미래당 후보였고요. 음주운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xsfm25에 gmail.com으로 한 분이 지금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천 단양의 이후삼 후보가 같은 달에 음주운전 두 번 나온 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청취자 한 분이 찾아주셨어요. 이후삼 후보가요. 판결은 한 20일 간격으로 났었거든요. 그런데 적발된 건 이틀 연속이었대요. 음주운전이 적발된 다음날 술이 덜 캔 상태에서 아침에 또 걸린 거예요. 밤에 운전해서 걸린 다음에 집에서 조금 자고 아침에 출근할 때 또 걸린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주대대대도 아니고. 그런 사연이었답니다. 진짜 매실주에 매실만큼 먹었군요. 와 청취자 여러분 고마워요. 역시 집단지성이 짱이에요. 요즘 학자들은 무시하지만 전 늘 믿어요. 이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네요. 그래서 대리운전도 요새 아침 대리운전도 꽤 소리 들어오네요. 이렇게 여럿이 힘을 모아서. 네. 서구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56세 남자 서구을 투타임 챔프 밀양박씨 영동군생 서울 온천초 영등포중 남강고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연대법대 20년쯤 뒤에 한밭대 경제학과 학사를 하나 더 땁니다. 91년 사시 33회 연수원 23기 9년 남짓 판사 생활을 하다가 02년 참여정부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청와대로 갑니다. 일병 복무 만료 정치 참여 계기는 전원에 따르면 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현 서울 영등포 민주당 후보죠.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을 보고 승질나서였다고 합니다. 18대에 3위로 폭풍 낙선하고 19대에는 코레일 노조 파괴의 주인공 코레일 크러셔 최현외를 잡고 당선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이후부터는 지나가다가 아무나 뿜어달라고 하면 뿜고 다닙니다. 요즘 전국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95.48% 사기특위 95.91% 산자위 97.37% 출석했습니다. 중상 44개의 대표벌이 법안 가운데 한 건이 수정가결됩니다. 전기공사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시키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 가운데서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형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형사보상 피해 한도를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보상 결정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해드리지요. 판사 출신이 내면 좋을만한 법입니다. 요즘 이슈에 대한 후보의 의견들 추경, 현금지급, 금리인하 등에서 나오는 이득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한시간면 해야 한다. 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하는 기업의 세액 대폭 공제를 해야 한다. 이거는 시설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인력 유지도 투자로 봐야 하겠지요. 요즘같이 얼어붙은 시절에는요. 전광훈 목사가 미쳐날지도록 사실상 부추긴 정치인들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일단 북한 개별 관광부터 풀어달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울산 사건 검찰 공소장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경찰 수사의 한계라는 단어다. 검찰이 생각했을 때 경찰은 깜이 안되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벽을 쌓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등등.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온 정치인 중 한 명이지요.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양홍규 55세 남자 충남 논상생이고요. 변호사입니다. 대신초 북중 충남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병역은 모르겠네. 정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100만 원 2002년 5월 31일 월드컵 개막과 함께 폭주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음주를 했으니 참 잘못인데요. 그때 경찰이 대목이다 이러고 그냥 쫙 갈려지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때 요 때 많이 잡혀요. 아무도 집에 가지마 이러고서. 9대 대전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개혁적 보수 정치를 이루겠다며 이 두 마리 양립이 가능해요? 개혁 보수? 어쨌든. 보수를 개혁하겠다는 거겠죠? 블로그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해보는 건가요?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다가 과로를 열고 우한 폐렴이라고 적다가 이제는 그냥 코로나19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전국적으로 후보들의 워딩을 보면 보수 지정의 패배 선언이에요. 이게 지금 우한 폐렴 빠진 게. 말의 상징 싸움에서 이번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의도가 본의 아니게 흩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실패한 거죠. 미래통합당에 대한 개인 호불호를 떠나서 중도 확장을 하려면 어떤 식의 방식을 택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양홍규 국회의원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 이 블로그에 들어가면 양홍규 후보는 필명이 바르다 양선생이거든요. 이게 좀 묘한 조어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바르다 양선생 하면 어쩐지 바른 미래당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김밥을 만들다 온 거죠. 센스 있었으면 저는 이 말은 안 썼을 것 같아요. 북유럽 쪽에 여성 이름 중에 바르다가 있긴 한데 아 바르다 바르다 TH 아니에요. B-A-R-D-A 영어 표기할 땐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르다 바르다의 사초빠가 베르디야? 그러면? 그건 아니고. 주요활동으로는 방역봉사 어울림산학회 배웅 등이 있어요. 산에 안 올라가고 배웅만 해요. 그러면 김밥 사주는 거네. 산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김밥이 많네. 어울림산학회 배웅 사진은 버스에 올라서 정말 인사를 하는 사진이 덩그러니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초점이 안 맞았어요. 도시락 만들어서 줬는지 확인하세요. 중앙공약으로는 지방소멸위험 지방소멸위험에 공동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빅텐트미 타운홀 미팅을 열자는 제안입니다. 저출산만큼이나 지방소멸위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면서 여러 가지로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지원특별법 중앙차원의 파격적 지원에 목매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로 그런 방식들을 쓰고 있는 거죠. 홍문표 라인임을 강조하는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농어촌 대통령 홍문표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사진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옆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짜잘짜잘한 지역 공약으로는 명물 그래피티 그리고 괄호 열고 그래피티 둘 중 하나만 해도 돼. 괄호를 되게 좋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괄호 열고 우한패렷. 아니, 그래피티 그래피티를 뭐하러 괄호에서 따로 표기해. 바르다는 괄호 열고 말은 안 썼어요. 혹은 김밥. 반려동물 놀이터 AR 동물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 동물은 실제로 없군요. 네, AR 동물원은 대형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지역 내 공원 부지 등을 제공하는 대신에 각종 동물들을 AR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 이거 뭐 잡고 다니는 게이머 비슷하지 않아요? 포켓몬이요? 포켓몬. 뭐 잡고 다니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알아들었다. 그리고 수영장 설치된 구청장급 공약들이어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유공화당 후보 보실까요? 이동규, 54세 남자. 대구 출생으로 대구에서 성광고와 개명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전에 정착합니다. 사실은 의사, 의학 노동자들이 자유공화당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의협의 분위기를 보면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동규 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렇겠죠. 의사고요. 육군 중위 전역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한 것이 첫 데뷔입니다. 글씨 잘 쓰네요. 당시 재산은 마이너스 2억 3천만 원에 세금 체납이 4억 가까이였습니다. 개업하고 힘들었구나. 그보다는 사업이 잘 돼서 중국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흥렴강성으로 오바하다 말했구나. 재산을 보면 그 결과가 걱정이 됩니다. 진출 기사는 있는데 그 결과를 짓는 기사 같은 건 없어요. 중국 기업이나 중국 진출 기업에서 일하시는 모든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지난 총선에서는 원래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국민의당 공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낙선 했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서구 을 지역 위원장으로 있다가 분당을 거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갑니다. 그 다음 지선은 출마하지 않았지만 선거 다음 날 바로 탈당. 선거 다음 날이요? 네. 대한해국당으로 가버립니다. 자유공허당은 이제 빅텐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해국당에 입당한 직후 2018년 7월에 71차 서울력 태극기 집회에서 연사로 나와서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 잘못한 사람이잖아. 경제가 뭔지 공약으로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도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 되게 자랑스러운 일필 휴지로 쓴 것 같지 않아요? 확 글씨로 처방도 잘 쓸 것 같지 않아요. 참고로 이동규 의원은 성형 미용입니다. 물론 전문의는 아닙니다. 이분이야말로 부통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러게요. 글씨라도 잘 씁니다. 이제 유성갑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 내 이름 같잖아. 내가 널 낳았으면 형이 나를 양자로 들이면 내가 이렇게 되잖아. 그 꼴은 꼭 한번 보고 싶다. 와 그럼 입적할 놈이라는 욕이 생기겠네. 그러면 XSFM을 내가 상속하나요? 빚뚝 끌어왔는 거야. 반드시 상속시켜주고 싶다. 그렇구나. 유성구는 지난 총선에 분구가 되어 의속이 늘었음에도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요. 챔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52세남자 논산생 대전대신초대신중 한밭고 충남대사회학과 대전민주당은 이번에 4명이 다시 공천됐고 2명만 바뀌었습니다. 성적이 좋았으니까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일을 오래 했고 안희정 전 지사를 따라서 도청으로 와서 도지사 비서실장을 했던 안희정계 측근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98.71%, 교육위, 예결특위, 코로나19대책특위 모두 100%, 출석점수 최상, 대표발의법안 72개 가운데 수정가결 4건, 원안가결 8건 16.7%, 이 역시 성적이 좋지 않았던 20대에서 상급입니다. 사립특수학교장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장을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실 이거 크리티컬합니다. 사립학교들한테는 교직원과 학생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평의원의 설치에 근거를 넣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VR게임방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다시 정의한 게임산업지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있고요. 연계법률 간의 단어가 안 맞거나 논리가 비어있는 부분을 정리해주는 법안들이 좀 있는데 영양가가 없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사위가 휘두르는 체계와 작고심사 권한을 의원실이 알아서 했으니 나쁠 거 없다는 평가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법은 됩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장동혁, 50세 남자, 충남 보령생이고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스트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드릴게요.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공군 중위, 학력은 서울대 사범대학 불허교육과 졸업을 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죠. 법무법인 베스트로는 대전권에서 손에 꼽히는 굉장히 큰 로퍼엄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국회의원에게 불법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변호사로 선임됐습니다. 새롭게 이게 지금 계속 재판이 미뤄지고 여러 가지 공방전들이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판사 출신들의 변호사들을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 장동현 후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좀 지역의 그런 굵직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카페가 3월 10일이라 개설이 됐는데 회원수가 5명입니다. 지금 캠프도 가입 안 했습니다. 2명이 그날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갔더니 3명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가족들과 관계가 좀 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객 50% 증가. 카페 방문객 33%가 정은정으로 밝혀졌죠.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적어두는데요. 자질과 능력 있는 새로운 정신이 나타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된장국, 고추장, 오이. 이거 4개만 있으면 밥 3그릇을 뚝딱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오이포비와 덕질인가는 평생 마주칠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머니가 오이김치를 많이 담그고 계세요. 나가는 뜻이죠. 모기를 쫓듯이 성가비를 쫓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밥 먹으러 나오래요. 제가 나가서 먹어요. 산책과 독서, 그림과 글쓰기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 약간 문학 소중인 줄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SSFM 프린터 잉크를 아끼고 싶었지만 이것만큼은 데스앤 노동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캡처를 떴습니다. 이번엔 꼭 네가 해요 하면서 장동혁 청년과 소통하다. 일명 장청소 서포터지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장청소. 장청소 해보신 분 알지만 그 고통이 바로 떠올립니다. 관장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장청소 그거 아니야? 아이고 이런. 이거 해놓고 혼자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한기 후보한테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줍쇼. 장청소는 정말. 네이버 블로그에도. 되게 본인을 숙변 같은 후보처럼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옛날에 봉숭학당에서. 숙변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청소자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에도 좀 돈을 들인 흔적은 있지만 정작 공약은 안 찾아줍니다. 안타깝습니다. 청년과 소통한다면서요. 저는 관광산업진흥에 대한 공약에 대해 내내 비판적인 이유가요. 결코 청정산업도 아니고요. 지역사회를 허약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토건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어떤 후보에든 이게 중심 공약이면 좀 비판적이고요. 유성의 문화, 관광 하나의 관광벨트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글쎄요. 유성의 관광을 가는 거는 70년대 이제 온천 가는 거 빼고는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공약이 나른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민중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김선재 33세 남자 NGO 청년 활동가입니다. 김해에서 출생했고요. 김해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기계항공시스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학부 총학생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요. 현재는 민중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입니다. 본인의 소개를 임대주택에 살면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75만원짜리 중고차를 타면서 빚이 천만원 있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김해 출생인데 유성구 갑에 출마한 이유는 물론 카이스트를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카이스트와 충남대 한밭대 등 대학이 많고 2, 30대가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공약이 아주 많습니다. 청년 이직급여 신설, 청년 월세 인상 제한, 대학생 상담 서비스 등 쭉 청년 공약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특이해서 손에 꼽은 거는 M범방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정의당 중앙공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 공약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착취를 종식하기 위해서 성적 촬영물 유포에 대한 협박을 가했을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을 관람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좀 많이 잔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다 잡아들인 바람에 한동안 이슈가 될 거고 그래서 시간상으로 가면 저희들이 수도권쯤 도달할 때쯤 되면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운영자들을 다 잡아들였나요? 네. 저는 기대합니다. 굵직한 사람은 지금 한 명 남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잡았나? 박사 잡혔죠. 그리고 또 제안 중에 특이한 거는 마스크 대란을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서 풀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집권당 일부에서도 그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직 관련된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시설들 중에서 방직 관련 시설들이 가장 늦게 상한대요. 그리고 이미 그걸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가는 2016년에 일반교통방의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의 구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16년에도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이 나온 적이 있군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있던 일이군요. 자유공화당 후보 보실까요? 양순옥 61세 여자 천성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인 목회자입니다. 대전에 천성교회가 최소 두 곳이 있는데 탄방동 도산로에 있는 천성교회는 감리교단이고요. 어운동에 있는 천성장로교회가 맞습니다. 학력은 양천초등학교 졸업만 써냈는데 순복음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전공한 것 같고 대학원은 총신대에서 다닌 것 같습니다. 친회지선, 진안지선의 대한외국당으로 대전 유선구 나선거구에서 시의원 출마한 것이 정치 대비입니다. 아, 재급을 확 올렸어요? 네, 역시 순정파죠. 대전에서는 처음 보는 순정파네요. 네. 40대 시전에는 낮에 포장마차 운영, 밤에 대리운전을 했다고 하며 대전 동구보건소 조산실에서 근무했다는 이력도 찾아냈습니다. 2015년에는 교회 앞에 만든 무인노점이 지역언론을 탔네요. 과일과 치수를 놓아두고 필요한 사람은 천원을 놓고 가져가지만 상품과 돈을 지키는 사람은 없는 노점입니다. 저 대전에서 그런 노점 한 군데 본 적 있어요. 그 노점이 이 노점인가 보네요. 아니에요. 거긴 성심당 앞이었어요. 저 같은 놈들은 성심당만 가기 때문에. 따라했나 보군. 2년 전에 재산은 5억 2천, 전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에 대한 소명이라면 소명이 후보블로그에 있긴 한데 블로그가 두 개예요, 심지어. 문체가 굉장히 중언부언하는 구어체인데다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엉망이고요. 문장 대부분의 시재가 현재형이라서 지금 이 문장에서 언급하는 사건이 뭔 과거의 일인지, 얼마 전의 일인지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시재가 분명치 않군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네요. 이게 옛날에 배웠던 현대시론이 떠올랐는데 시의 모든 시재는 결국에 현재형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체 있다고 보니까 총신대 대학원은 어떻게 졸업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졌지만 일단 믿음을 갖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98년 12월 신호대기 중에 있던 양순옥 씨의 차에 고2 학생이 탄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았다고 후보는 주장합니다. 근데 본인한테... 하지만 경찰은 양순옥 씨가 시석 60km로 와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네. 학생의 아버지가 예비군 중대장이었고 오토바이가 작아서 교통사고 특립법이 적용되었으며 본인은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학생의 아버지가 예비군 중대장이었던 건 무슨 상관이네요?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재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어이죠? 네. 98년 거래요? 이거 재수 씨를 죽이겠다는 건가? 그렇죠. 재수 살해하겠다. 근데 서굴 이동규 후보가 글씨를 같이 써준 것 같아요. 아, 어른들 글씨에 비슷한 거 있자뇨. 블로그가 두 개 있는데 그중 하나에는 이시대의 유관순이라고 소개를 적었더라고요. 페이스북에는 사진을 올리는 등 나름 활동은 하지만 정당 공약 외의 자기 공약 따위는 보이지 않고 온통 일기성 글만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자유공화당 유튜브에 출마 서는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좋은 정책이 많으니 그걸 가져다가 내 것으로 하면 된다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형? 해적이잖아요. 해적. 글과 달리 말은 부흥의 전도사 혹은 시장에서 제일 유쾌한 상인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제스쳐도 크고 완급 조절에 능해서 지켜보는 맛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보고 듣는. 다만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살펴보다 보면 양순호 후보의 정신세계가 범상치 않음을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월 10일 글에는 비행기 6대가 하늘에 떠서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다. 균살포 하나 등의 글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 당장 UFO 목격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왜 균살포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혹은 드론을 잘못 보신 것일 수 있으니까 누진 다 초점 렌즈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여기까지거든요. 나 어디, 나 지금 끝났냐? 무소속이 한 명 있습니다. 어, 그래? 생겼어? 네. 안 반가워하네.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중앙선거관리인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유성구 갑의 국회의원 명단 쭉 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명단을. 네. 여기 있는 네 세 분에게 저는 질문을 드릴 수 있죠. 뭔데요? 님 맞는 사람 중에 누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소속. 진동규. 아, 장룡 후보에게 패했구나. 패하고 나왔구나. 저는 지금 계속 그냥 우리가 맞춰야 되는 퀴즈인 줄 알고. 진동규. 네. 61세 남자 정당인 경남 마산생 창원에 창신고를 나오고 경남대 행정학과 경희대 행석, 인하대 행박, 9대 10대 유성구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대덕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오랜만이네요. 어, 그러네요. 자충. 네. 대전시 유성구지부 운영위원이었습니다. 행박이라고 줄여서 말했는데 교수 이력도 많고요. 저서 중에서 행정학 대학 교재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5건의 저서 중에서 2건이 선거용 저서고 13건이 대학 교재입니다. 행정학을 그냥 정치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군요. 그렇죠. 학사부터 했다든가 아니면 교수를 했다든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행박하고 지나가는 그런 박사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사연많은 선거 이력. 2002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유성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2006년에 재선까지 성공합니다. 정치계 입문이 아주 성공적이죠. 그러나 2010년 3선의 실패, 2012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 마음이 너무 아팠는지 2013년 6월에 음주운전 150. 시리에 빠진 시기죠. 아파트 교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음주 측정을 한 거죠. 여기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난 여기서 잔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음주운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거의 다 내려다 준 대리기사가 신고한 거거든요. 진상손님입니다. 그 둘 중 하나예요. 2014년 유성구청장에 다시 도전을 했지만 낙선, 2016년 유성갑에 국회의원으로 또 도전했지만 낙선, 대리기사의 저주. 2010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진동교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당선되었습니다. 대리기사의 저주. 저주가 과거에도 다 왔나 보네. 시간을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2010년도 이후 한나라 새누리 자유한국당이 발을 못 붙이고 있는 유성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컷오프댄드의 반발에 탈당 우수속 출마. 여러 번의 낙선 이력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낙선 사례나 당선자에 대한 축하는 있지 않습니다. 공약은 아파트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을 국국립으로 전환하며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다양한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네. 중앙당이 싫어하겠... 아 중앙당 아니지 이제. 그렇죠. 중앙당에서는 이제 진동규가 드디어 나가서는 이 희망을 품어보자. 그렇죠. 드디어 저주가 풀리고. 연속된 민주당 당선에 책임이 있는 후보인데 컷오프 되더니 화가 난 거겠죠. 그렇죠. 조만간 그럼 또 한 번 음주... 확실히 책임져봐? 이러면서 출마해버렸어요. 유성울로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62세 남자 대전생 대전중 충남구 충남대법대 4시 34회 이곳의 현역 의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상민 의원은 왜 사진을 클릭하면 거꾸로 뜨나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컬트 같은 느낌인데? 선관위에 있는 이상민 의원의 사진을 클릭하면 뒤집어진 이상민 의원이 나옵니다.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아 잠깐만. 되게 턱선이 귀엽다.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지? 왜 이 사람만 이렇게 거꾸로 뜨지? 자동보정이 되나? 티셔츠 왔다. 그러니까 거꾸로 입력을 했는데 자동보정이 되는 건가? 근데 거꾸로 입력해도 자동보정 되는 거면 선관위 홈페이지 개발사 되게 좋은 데네요. 뭐 기억나고 좋네요. 전과는 16년 전 음주운전 100 열리누리당,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당은 그냥 칼집일 뿐 칼을 휘두르는 장수는 사전전승입니다. 현재 대전의 대표적인 충청형 국회의원이죠. 20대 스탯, 본회의 83.87%, 과방위 85.47%, 수, 미, 양, 가로는 미에서 양인데 지난 19대 때도 비슷했습니다. 47개의 대표벌이 법안 중 수정가결 한 건, 야당이던 19대 때보다 더 나쁜 성적입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를 정의하고 정통부로 하여금 등록해서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한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그 외에 폐기된 법안들을 둘러보면 단어 바꾸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 읽히는 좋은 법들이 많았습니다. 개중에는 선거 기간 동안 온 세상에 문자와 전화를 날리는 후보 캠프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않으면 연락처를 수집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후보에게 비난을 후보 아닌 모든 이에게 축복을 받을 법이었지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죠. 아, 계류구나. 관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게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세관과 정부가 싫어할 개정안이고요. 이러니까 처리가 안 됐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현금으로 내면 이 수수료 안 내도 된단 말이죠. 관세인데. 사형제 완전 폐지 법안도 냈다가 계류됐습니다. 향이 아주 진하고 색채가 강하다. 본PD의 평가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30년... 뒤집어져 있다? 그리고 이 뒤집어진 사진도 30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은유를 통해 알려준 거군요. 다른 요즘 사진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뒤집어질 것이다. 거꾸로 매달릴 것이다.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김소연 38세 여자 변호사 별리사 법무법인 법승 소속입니다. 대전 출생이고요. 문정초 그리고 대전탐방중학교를 졸업하고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합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대전시의회 의원이었고요. 시작일 뿐이에요. 와 영라이언이네요. 충청형 후보에. 그리고 바른미래당 평등시민자치행정위원이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일 땐 초선일 때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바른미래당으로 왔고 지금은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38세인데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냈다. 네 글자로 충청의 딸이네요. 민사고도 조기 졸업했는데 이것 정도 해도. 그렇군요. 구대 지방선거 기간 중 박범계 의원 측의 정치부로코 돈 요구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박범계 의원도 공격하고 당도 공격했죠. 그리고 민주당 특별당비 징수 문제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로부터 성추행 등을 폭로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 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다가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당으로는 갈 수는 없잖아요. 박범계가 암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한당으로 갈 수는 없으니 중도당으로 간다며 민생당 정국진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웃는 이유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시 안철수 대표가 김소연 의원을 민사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적을 둔 바 있는 의원 입당에 매우 흡족. 그냥 엘리트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게요. 결국은 미래통합동에 있습니다. 당적을 바꿨으나 신념은 꺾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1년 전에 바른미래당을 당적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그때는 밝혔고요. 정치인에게 1년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충청도형. 굉장히 빨리 배우고 빠르게 깨우쳤네요. 싸우는 정치인 그리고 386 카르텔을 깨뜨릴 정치인을 자처하면서 386 운동권 카르텔의 해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싸움 딱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최초에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바른미래당 복당파들이 생각보다 많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법체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중앙공약으로는 특이하게도 탈원전 저지공약입니다. 중앙공약 그렇죠. 중앙당 공약이죠. 바른미래당의 셀프 제명 사태로 어쩌다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칠은 좀 나이에 비해서는 좀 낡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독일의 침공을 앞두고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가 알고 사랑해온 모든 것이 뒤틀린 과학의 힘 아래 타락하여 새로운 암흑시대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이 순간을 돌아보며 이때야말로 그들 최고의 순간이었노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제가 파악을 버텼습니다. 아 그 이제 나지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는 것이겠지요. 뭐 번역이 오를지 모르는 건 못 알아듣겠지만 여하튼 김소연 후보의 해석으로 보자면 필승에 가고 사직생의 자세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사직생하면 자꾸 연상작용이 나는 게 그 아산 교차로의 기둥 기억나시죠. 왜 도로 한가운데에 사직생 생직사 신호를 위반하면 살 것이고 신호를 지키면 죽을 것이다. 노란불에 과속하면 살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사진 제가 공유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인스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살자는 건데 왜 자꾸 다들 죽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신종 코로나 사태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청하자는 청와대 청원을 최근에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야당 후보가 이 청와대 청원 글을 링크 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점점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82년생 김지영법을 비판하면서 이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시행 중인데 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매번 이런 명분을 내세워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국가재정을 써가면서 자기 사람에게 나눠주냐라고 하면서 비판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관과 성평등 담당관도 만들었으니 다음에는 환경보호담당관, 노동보호지원관도 만들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겠다 생각을 잠깐 했고요. 정의당이 0이 8이 어둡니다. 이념을 떠나 정치를 하겠다는 김소연 후보의 말이 사실 엎해져. 정치는 이념입니다. 이상입니다. 적응이 확실히 빠르네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통합당에서 공천받거나 아니면 중앙당에 쓰일 때 보면 확실히 좋은 공격수들이에요. 말꼬투리 잡을 때 되게 어렵게 잘 잡아요. 정의당 후보 보실까요? 정의당 김윤기 45세 남자 정당인 충남논산대건고 충남대농학과 4학년 제적입니다. 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입니다. 정가는 두 건으로 2003년 특수공모집행방에 특수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에 벌금 300 그리고 2012년에 일반교통방에 벌금 100 있습니다. 집회관련이군요. 그렇습니다.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대전에서 다양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2004년에 사회당으로 처음 서구 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는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대전시장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아 당직자네요.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 서구 을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성구로 왔습니다. 공약은 아주 많고 길고 자세합니다. 중앙공약과 표전된 것이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받던 공약이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산재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로 전환하는 법 이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보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견기업 정도면 얘기가 괜찮은데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정말 이런 법이 다음번 회기의 중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중도진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이런 게 통과된다. 그러면 대기업한테 들어오던 마지막 후원까지 다 끊길 겁니다. 네. 크리티컬한 법이에요. 네. 그리고 도급금지협종 확대 출산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법제화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확대 지역구 여성공천 단계적 의무화 유아 3년 의무교육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임금 격차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들이 제가 꼽은 것도 이걸 꼽으면 이거에 필요한 저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형식의 공약들입니다. 네.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모두에 지루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것들은 비례 시간에 정의당의 중앙공약을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요. 마지막인 대덕구로 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주고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제고 눈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여왕 나이트 여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여왕 나이트 평선네이처?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도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열여덟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열여덟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55세 남자 충남 부여생 4살 때 대전으로 이사왔습니다. 예비후보 홍보부를 보면 50년간 대전의 아들로 살았다고 써놓았는데 그 전 5년간은 부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찔릴 줄은 몰랐겠죠. 대신고 충남대 영문가 83학번 충남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부의장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고 좌와 우는 참 싫어하는 전대협 유닛 평장 만기 전역 0.1년에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50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고요. 90년도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폭처 집시 화염병 사용 등으로 징역 2년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제 기억이 맞다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관홍성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거기 들어갔던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전두환 구속처벌을 위한 결사대라고 불렀지요. 많은 언론에서 이 정가를 두고 기사화를 하네요. 이런 정가를 가지고 출마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가를 가졌으니까 출마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냥 방화로만 보는 거죠. 배경을 보지 않고 요즘도 그러네요. 이게 우리야 선거방송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정가 내용에 자세히 들어줘면서 경중도 따지고 자시고 할 수 있는데 무사한 일 어떤 언론인들은 그냥 정가만 있으면 이래도 좋은가로 끝내버려요. 이거는 사실 그냥 아주 수준이 낮은 날이 다 다른 믹서기 같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갈아 놓은 거예요. 그냥 농어연 대선 캠프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최근에는 대전시 정무부 시장 했습니다. 4회 지선에 대덕구청장에 출마했었고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칼맞은 사건으로 당연히 패했습니다. 대전은요? 네. 사자성어죠. 5회 지선에서도 집니다. 6회에 다시 한 번 나섰는데 383표 차로 집니다. 성적이 점점 올라갑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한 번 포함 4패인데 꾸준 출마자일 뿐 중독자가 아닙니다. 야당 지구당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호칭이 아니죠. 홍보물에는 여섯 번 지고도 당도 안 바꾸고 지역에 그대로 있었다고 광고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 중 두 번은 공천이 안 된 케이스고 공천 받고 나서 네 번의 패배 가운데 세 번을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당이 미래통합당이었다면 컷오프를 당하죠. 그럼요. 그러면 세민이 거죠. 아 여섯 번 중 두 번은 공천 안 된 케이스고 공천을 받고 나서 네 번의 패배 가운데 세 번을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정용기 57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충북 옥천 출생이고요. 옥천 안남초 충남중 대전고 졸업하고 경체대학에서 입학하였으나 재학 시절 이념서클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리를 빚자 학교를 그만뒀다고 되게 구구절절 일배라도 했나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예교학과 졸업 육군병장 만기 정가 높고요. 재산은 28억 6,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건물이 2억 3,400만 원이고요. 예금이 많습니다. 21억 4,700만 원. 지금 뭐 건물 팔기가 트렌드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금부자 제9대 10대 대덕 국천장이었고 서울 도시개발공사 사회이사를 맡았었습니다. 정용기 후보 박영선 후보는 또 정용기 후보를 등에 업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 큰 부담감. 상임위 출석률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87.10 예결이 100% 그리고 본회의 90.97%인데요. 21개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게으른 편이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원안가결된 법인데요. 결국엔 도시재정비의 시도조례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국가재원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항반영 파기가 되었는데요. 여기 500억 부자 박덕흠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일단은 법안 시작 이렇게 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공도 최고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도를 15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하자. 상속세 연부연납기헌을 최대 25년까지 연장하자. 그럼 만약에 UPD가 적질 이성갑에게 덫질을 양자로 하면 25년간 죽을 때까지 이런 법들을 굉장히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것들을 한 것이지요. 문자메시지로 지인의 사위와 딸의 취업 청탁을 하는 장면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용기 의원 측은 그건 제발 화장실에서 주고받으면 안 되나요? 그런 문자는? 정용기 의원 측은 부탁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상이 피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갑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기자 카메라 앞에 서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부탁과 민원이 전달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 가운데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수도 있으니 도와달라는데 이마저도 매정하게 끊어낸다면 정치 이전의 인간관계마저 끊어버리게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 사회가 냉정하게 끊거나 외면하기 어려운 애타는 부탁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게 더욱 행복하고 평안했으련 한다는데 네 글자로 한국의 정 와 정말 뚫린 입이라고 참 네 해명치고는 구차하달지 미꾸라찌 갖다 할지 또 묘하게 충청형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듣거든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정용기 후보의 지난 선거 공보에 보게 되면 포청천보다 깨끗하고 황희 정수보다 청렴하다고 적어서 좀 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청천보다 목욕을 자주 하고 황희는 약간 좀 부패의 혐의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보단 낫다. 그냥 흰소도 맛있고 황소도 맛있고 그런 거죠. 소고기 다 맛있다.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대덕발전의 재단에 절을 바치겠다고 안 돼요.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자꾸 목숨을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번제물로 바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재단은 어디서 그리고 언제 지었어. 죽을 각오를 하고 매번 재단에 왜 바칠까요? 그게 그 한랄푸도하고 비슷해서요. 살아있을 때 피를 뽑아야 됩니다. 제물은. 가글 뜨는 거야. 좋지 않아요. 아니면 번제야. 제출 서류에 바른미래당이라고 적은 민생당 후보를 만나보시죠. 잠깐만요. 파일이 왜 자꾸 됐다. 김영회 63세 남자 학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병역도 알 길이 없습니다. 과거를 알 수가 없지만 전 경향신문 원주지사장이었다니 원주에서 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이었네요. 아니 그 영업소장님 영업소장님 원주지사장이니까 전 한국기획 대표라고 하는데 브로셔 같은 거 많이 만드는 자료진 회사 한국기획이라는 상원은 대전에 둘 있고요. 둘 다 인쇄와 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둘 다 유성구에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둘 중 어느 전이에요. 하나는 궁동 하나는 장대동에 있는데 현재는 당직자입니다. 전과는 83년의 업무사 횡령인데요. 증인 6개월 경향신문 원주지사 때일까요? 한국기획 운영 때일까요? 83년에 징역 6월 업무사 횡령 6개월 정도 살면 꽤 크게 횡령한 건데요. 손끝씨로 쓰셨는데 글씨 귀엽네요. 이거 83년이었으면 본인도 이거 적다가 추억에 빠졌겠네요. 과거도 모르겠고요. 그때 대박 해먹었지. 아무런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도 모르겠고요. 지금 그걸로 애들 대학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전과 이렇게 적으면서 하늘을 보고 잠깐 업무상 횡령을 했었지. 그땐 콩밥을 줬는데 우선 콩밥 안 죽거든요. 콩 비싸서. 광고도 모르겠고 공약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정 얘기는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초반에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최소한 12월 19일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요. 그리고 12월 28일 이전 혹은 대전 뉴스에 따르면 12월 29일 쯤에 김용회 후보는 바른미래당 당적을 길가다 주었습니다. 근데 당적이 생기기 전에도 직업에 정당인을 적은 이유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류 중에 하나죠. 무소속 정당인. 아무튼 그렇게 이제는 민생당이 되었습니다. 끝이죠 이제. 수고했어요. 무소속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도 요행이 정당인입니다. 그렇습니다. 58세 남성 무소속이지만 직업은 정당인. 이름. 동구 어? 이름. 아. 무소속 김근식 58세 남성 무소속이지만 직업은 정당인. 동구 성남동생 성남초 보문중 대전고 연세대 정액과 졸업 민주일보 경향신문 전 CBS 정치부장 입니다. CBS면 CBS의 정치부장이 있는게 아니니 여기 써있는데요. 노컷뉴스 노컷뉴스 정치부장 전 CBS 경인센터장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이사 정가는 없습니다. 동명의 후보인 안철수의 측근이었다가 최근 통합미래당에 입당한 김근식 후보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근식 후보는 송파병에 출마했고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도 달라요. 박정희 때 재무부장관을 지내며 기업과 사체의 채무관계를 무효로 해버린 긴급명력 15호의 고안자였던 아무것도 안 나오는구만 해요 해요 꾀돌이 꾀돌이 김용환의 정치적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꾀돌이 김용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최태민을 멀리하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침박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2012년에 퇴직하고 대전으로 내려와 출마를 준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고 2014년 재보궐 당시 개소식 때 김용환 고문은 물론 이인재 이혜운 정우택 서청원 등 거물들이 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천은 정용기가 받았습니다. 거물들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갔나봐요. 기왕 간 김에 간 김에 간 건가 봐요. 그리고 2016년에도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언론특보 단장으로 간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탈당 소식이 없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국민의당 언론특보 단장으로 갔었어요. 그 언젠가 바람처럼 이게 근데 똑같은 이름의 김근식 후보도 안철수의 측근이었잖아요. 둘 다 국민의당에 갔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보도 많고요. 둘을 헷갈려서 이런 오보 꽤 내요 지역 언론자들이 저도 옥석을 가리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렇군요. 중앙무대에서 돈을 끌어오는 통 큰 정치력만 강조하고 지역 공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야당에서 흘러내린 무소속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충남과 대전이 공히 저는 뭐 저도 사실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는 알아서 분산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서 분산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밸런스 있게 표가 나눠지면 승패는 같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충남과 대전이 백중세였는데 오랜만에 표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와중에 야당은 흘러내린 무소속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 그런 상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대전이었어요. 이었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어디 가나요? 전북. 호남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난 연차 휴가 가는 기분이에요. 저랑 유필인은 죽어요. 여기 세 명은 다 죽어요. 지원 나가고 싶을 정도예요? 덕진인하고 지금 에디터는 거의 지금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에디터는 윤세민은 사람이 많고 저는 사람들이 너무 세요. 수요일 전라북도로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M K 한글자막 by 한효정